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미국의 신경과학자인 대니엘 레비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대니엘 레비틴 교수인데 대니엘 레비틴 교수가 지금 캐나다 맥길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이자 심리학 교수이고 음악이론 교수이자 컴퓨터과학 교수 그리고 교육학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좀 묘한 사람은 묘한 사람이에요 조금 이 사람은 원래 음악가기 때문에 음악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신경과학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 양반이 독일 베를린 음악원에서 음악대학에서 다섯 살에 입학해 가지고 지금 21살이 된 음악 영재들을 조사를 했어요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 학생들 중에 세계적인 음악가 아주 탁월한 연주자하고 그냥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 정도 우수하다고 판단된 사람하고 연습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탁월한 연주를 하는 사람 탁월한 음악가가 될 사람은 모두 연습을 1만 시간 이상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수하다고 그냥 우수한 정도다라고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연습을 8천 시간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 시간 2천 시간의 차이가 어떤 학생은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고 어떤 학생은 그저 그런 연주가가 되고 그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비팅 교수는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면 음악가만 그러는가 그래서 모든 분야의 그저 보통인 사람과 그 분야의 타고난 사람들의 연습 시간을 모두 조사를 했어요 농구 선수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농구 선수를 조사해 봤더니 역시 세계적인 농구 선수는 연습 시간이 만 시간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배구 선수를 조사했고 스케이트 선수를 조사했고 피아니스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엇까지 조사했냐면 도둑농까지 조사하고 했어요 도둑질을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은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역시 세계적인 도둑놈은 도둑질 연습을 만 시간 이상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IQ에 관계없이 초기에 일을 시작할 때의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 분야는 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과연 그런가를 연구해 봤더니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단 하나의 예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의도 없다 적어도 본받을 만큼 성공한 사람들은 1만 시간 이상 훈련이나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는 도둑농까지도 똑같다 가수도 그렇고 다 똑같다 그런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된 건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뉴요커의 기사를 썼고 지금은 저술가로 있는데 이 양반이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시중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The Story of Success에서 성공 이야기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나옴으로써 지금까지 성공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성공하는 사람은 원래 타고날 때 유언자 자체가 다르다 머리가 좋았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고는 1만 시간 이상 훈련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사람은 예를 들었습니다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인류가 나온 가장 유대한 음악자라고 그러죠 기록에 하면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는데 지금 음악학자들은 그것은 모차르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차르트 아버지가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실제로 작곡을 시작한 것은 11살 때 시작했어요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때 작곡한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후인 21살 때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부터 드디어 명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간 죽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10년간 하면 만 시간이 돼요 두 번째로 예를 들은 게 빌 조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빌 조이 사진을 한 번 봅시다 빌 조이인데요 빌 조이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 워크 스테이션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회사이고 인터넷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죠 30년 전에 개발했는데 이 양반은 수학 천재입니다 대학 우리 같으면 SAT니까 우리 같으면 대학 예비고사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수학에 만점을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점을 맞았으니까 컴퓨터 천재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증언에 의하면 71년 대학에 들어가서 무려 5년간을 하루에 3시간 밖에 안 했어요 뭐 했느냐? 자판 위에서 엎드려 자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게 1만 시간이 넘어요 자기 입으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연습한 게 1만 시간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됐고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언어로서는 낫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마큰 글래드웨이 든 사람 중에 역시 누가 나오나요? 비틀즈가 나와요 비틀즈 비틀즈 아시죠? 1960년대 음악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비틀즈 비틀즈는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결성된 그게 밴드마시터들입니다 보컬 사운드란 말이에요 네 명이 했죠 존 레논, 조지 해리슨, 폴 맥카트니, 링고 스타 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를 뒤집어 버린 것은 음악 천재여서가 아니고 물론 음악의 자질이 있죠 존 레논 같은 사람은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무려 4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한 거예요 남들이 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버리는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빌게이츠의 예를 또 들고 있어요 말콘 그래도 빌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빌게이츠 그 친구는 하바드 대학 2년을 중퇴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다 중퇴하면 성공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5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어요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컴퓨터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시기에 무려 1만 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바드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분야 세계 최고가 되어버리니까 이와 같이 말콘 그래도엘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대니얼 레비팅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해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연습하면 다 천재가 되느냐 대니얼 교수의 대답은 no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연습한다고 해서 천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알겠죠?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만약에 IQ가 높은 사람은 조금 덜 해도 되고 IQ가 낮은 사람은 조금 더 해야 되고 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덜 해도 되고 그렇다면 아마 탓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결국 안 되는구만 그런데 지금까지 신경과 뇌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머리 IQ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다시 말하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존경받을 만한 전문가가 되는 데는 1만 시간 이상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지 안 된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 만약에 한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성공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차가운 머리 자신만 냉철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따뜻한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손발 이 세 개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되질 않아요 우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차가운 머리,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첫째가 이 회사가 합법적인가? 합법적인가? 물론 회사라는 이름의 간판을 걸었으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속으로 불법을 행하는 회사들이 빌비례합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된다 냉철한 머리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이에요 도덕성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도덕성이 또 아무리 좋아도 경영능력이 형편없으면 그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질과 가격입니다 제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제품의 질이 좋고 가격이 비싼 것은 시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소위 명품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제품의 질도 좋지만 서민이 쓸 수 있는 가격인가 하는 걸 따져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보상 플랜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빨대 꽂아 다 빨아먹고 나한테 오른 것이 없다 우회사 다 빨아먹고 없다 그렇다면 그거 뭐 하려 해요? 그런 회사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돈이 되긴 되는데 누구 돈이 되느냐? 경영진과 상류층의 돈만 돼요 자기는 안 되는 경우에요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느냐는 걸 봐야 됩니다 비전 그런 걸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 보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냐는 걸 따져봐야 돼요 합법적이지만 옳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저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어디 어디 회 안에 기름이 쏟아 부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 오염과 관계된 회사는 기름 제거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직까지 10원도 보상 안 해 줬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제품 좋고 가격 좋은데 이걸 과연 내 친구나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다음에 따뜻한 마음으로 판단해야 될 게 판단해야 될 게 두 번째는 포람 있는 일인가 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포람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언젠가 이야기할 텐데요 포람 있는 일인가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쓴 건데요 로라베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쓴 건데 거기에 우리나라 송령근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그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어떤 신부가 길을 지나가는데 세 명 석공이 돌을 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석공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공이 대답하는 게 보믄 모르셔 돌 쪼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석공에 또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창이라 돌 쪼고 있지 않소? 세 번째 석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아,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주춧돌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을 쪼고 있다는 행위는 똑같은데 첫 번째, 보믄 모르셔 돌 쪼고 있지 않소? 그러면 이 놈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을 쪼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석공은 목구멍이 포도창이니까 하는 수 없이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공은 돌을 쪼는 하찮은 일이지만 자기가 쪼는 이 돌이 거대한 성전에, 아름다운 성전에 추춧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누가 돌을 아름답게 그리고 빨리 잘 쪼개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보람 있다고 생각해야 뭔가 잘 되는 거지 돈 벌게 선다든가 하는 수 없이 한다든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다든가 북한의 물 뿌린 놈처럼 그래가지고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보람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왜 1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냐 왜 1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냐 뭔가를 극복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를 극복하는데 그런데 1만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 3시간씩 해서 3년이 걸리는 시간이고 하루에 6시간씩 하면 5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빌게이츠나 아까 빌조이라든가 비틀즈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비틀즈는 자기 증언에 의하면 하루에 8시간씩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악가 되어버렸어요 빌조이와 빌게이츠도 자기들 증언에 의하면 5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하루에 2, 3시간 자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그래서 자신들 입으로 1만 시간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가 됐고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걸 더 열심히 한다면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씩을 투입한다면 3년이 걸릴 시간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리더들이 전부 다 3년 만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밤낮 없이 뛴 사람들이 판낮 없이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거의 같습니다 랩핑 교수에게 물었어요 어쩌서 1만 시간이냐 하필 왜 1만 시간이냐 그러니까 랩핑 교수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신경과학자입니다 뇌신경과학자예요 그래서 뇌신경과학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음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확실히 왜 1만 시간인지를 밝히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답변은 뭐냐 하면 아마도 우리 뇌가 새로운 습관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1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만 시간만의 뇌가 그것을 인식을 하는데 8000시간 연습한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뇌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특히 네트워크 사업에서 1만 시간이 필요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임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임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량 임계량은 그 임계량을 기준으로 임계량이 미치기 전에 양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과 임계량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물리현상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일정량을 넘어야 그 현상이 나타나지 그 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현상에 이런 것이 있듯이 인간세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때 일정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한 단계를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서 중단해버리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통에 물을 붓는다고 합시다 계속 물통에 불을 붓는데 물이 넘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한 방울의 물이 넘칩니다 그게 임계량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앞에 부은 물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차가지고 어떤 순간에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그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케이팅하는 김연아 책에 보니까 이 뺑 도는 걸 만 번 연습했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두 번만 연습하면 되겠다며 만 번을 연습했다 만 번 그런데 만 번 중에 삼천번을 넘어졌답니다 삼천번을 넘어졌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에디슨같이 발명왕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왕 사람이에요 1039가지인가 아니죠? 특화와 발명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전등 하나 만드는데요 에디슨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전등을 만드는데 9999번을 실패했더니 한 기자 녀석이 와서 내가 똥 만들고 있으니까 만 번을 실패하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슨 대답은 이 사람아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네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9999가지나 알아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에디슨도 자기가 몇 번 실패한지를 잘 모르는가 봐요 다른 사람이 쓴 에디슨 정교는 삼천번을 실패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일정구 만드는데 삼천번을 실패했는데 계속했다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안 좋아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죠?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에디슨의 모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천재란 단순히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발명품은 우연히 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내가 땀을 썼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인 의사가 쓴 겁니다 일본인 의사가 쓴 건데요 아침형 인간 그 책에서도 그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전부 지금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올빼미형 인간이 되어 있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 새도록 돌아다니는 그런데 이 습관을 밤 1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아침형 인간인데 이게 정착되는데 적어도 100일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의사의 얘기예요 의사가 의사의 얘기예요 100일은 해야 그게 된대요 그런데 심지어는 대관령에서 명태 가지고 황태 만드는데도 100일은 해야 된답니다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게 20번을 얼었다 녹아야 된다는데요 20번을 얼었다 녹았다 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약 100일 걸린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맛있는 황태가 안 된대요 100일은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과학적인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세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무작위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수백억 개가 죽고 수백억 개가 새로 생겨난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0억 개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 몸이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꿔지는데 얼마 걸려요? 10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들 군대 갈 때 아이고 이 자식 잘 갔다 오라 이렇게 아는 분은 100일 후에 휴가 나오면 그 몸뚱이는 다른 몸뚱이에요 처음에 안 왔던 몸뚱이는 전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100일간 무언가를 꾸준하게 지속하면 우리 뇌세포 그리고 우리 세포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간의 몰입 100일간의 정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100일이 더욱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 그러냐면요 네트워크 사업에는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무지무지하게 극복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100일간 정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체명과 자존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특히 정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체명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세포, 내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100일간 정진하지 않고서는 바꿔지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직위에 있던 분들이 더욱더 그래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와서 알거든요 바꾸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옳고 이것이 보람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서 베일감감하면 이게 바꿔져요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 지난주에 제가 이사를 했고 또 쿠웨이트 대사를 하던 친구가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입국 축하 겸 본부대사로 있는데 장군들하고 교수 한 10여 명을 초청해서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 부인이 애터미 화장품을 보더니 깜짝 놀래요 이거 우선 안자고 물어보더라고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벌써 우선 안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사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묻냐고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자기 언니가 뉴욕으로 언니가 이민 갔거든요 이 화장품이 싸고 매우 좋으니 이걸 바르라고 쿠웨이트로 보냈어요 쿠웨이트 대사관으로 그래서 이걸 지금 써보니까 무지무지 좋은데 다 떨어졌는데 언니한테 지금 뉴욕에 주문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왜 있냐 이게 그래서 내가 그 부인들 집 앞 시켜놓고 일장 훈시를 하고 이 화장품을 한 달간 바르면 우리 문대사라든가 여러 장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가씨 어디서 오셨냐고 이렇게 물을 거다 그랬더니 이 대사 부인이 자기는 지금 이거 한 통을 다 발랐는데 문대사가 아가씨라고 안 부른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너무 적게 바라니까 그런다 왕창 발라라 그래서 내가 공짜로 한 세트를 줄 테니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샀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샀으냐 회원에 가입해라 그랬더니 가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명의 아줌마 패들을 회원에 가입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지금까지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적어도 100일 동안을 해야 된다 100일 동안 그다음에 뭐 하는데 100일이 걸리냐면요 이 놈은 계급장 떼는데 100일이 걸려요 계급장을 여러 개 달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개 달고 있었어요 육사 졸업했지 서울대학 졸업했지 사관학교 교수였지 미국에 유학 갔다 왔지 박사학위 받았지 육군대령이었지 그러니까 계급장 여러 개 붙어 있어 이걸 떼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지금 이 중에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공학박사도 있고 심리학 박사, 지경영학 박사, 경영학 박사 회장했던 분, 사장했던 분 많습니다 수백억 수준을 받아서 일했던 분 많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계급장을 완전히 떼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급장 붙이고 있는 사람이 죄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100일간 정지를 안 해서 그래요 계급장은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만 그것이 계급장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파트너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꼴에 육값 떨고 있는 그런 식으로 천연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공주병하고 왕자병이에요 공주병과 왕자병이 들었다는 것은 공주와 왕자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공주와 진짜 왕자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봐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공주병에 걸린 분들을 보면 그 얼굴이 공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평범한 아주 평범한데 그런데 자기는 공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성당에서 부인이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요 저는 제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루에 몇 번씩 제 얼굴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이것도 죄입니까? 신부님이 대답하시기를 죄는 아닙니다만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벗어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주로 인정해 줍니다 스스로 자기가 공주라고 생각하면 팔불출이라고 생각해요 그 계급장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게 100일간 겸손하게 나자지만 떨어져요 따라서 100일간 정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이루어 갈 때 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뜹니까? 바로 뜨지 못합니다 활주로를 상당한 거리의 활주로를 달려야 뜨는데 그걸 슬슬 굴러갑니까? 비행기가 뜰 때 가장 파워 같습니다 양력을 뜰 수 있는 양력을 받아야 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엔진 윈드로 다가다 제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비행기가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루어 하기 직전까지 비행기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예를 들어 활주로가 4km다 그런데 3.9km 날아갔다 달려갔다 이거 안 떠네 멈췄다 그건 땅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임계 거리를 날아가지 않으면 뜰 수 있는 양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양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길 가야 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4km를 전력으로 질주하면 뜰 수가 있는데 통상은 3km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네 안 되네 통상 그래서 에디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한다는 것은 천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제게 최고의 발명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루고 갑니다 테이크업 하죠 테이크업 하는데요 4km에서 떴다 그러면 수직으로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비스듬히 올라가는데요 비스듬히 올라갈 때도 엔진 소리가 어떻습니까? 무지무지 시끄러워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계기판 앞에 좌석 앞에 이 고도 나오죠?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 또 이렇게 가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난규류 만나면 비행기가 요동을 치죠 그러면 또 한 장 가다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약 10km 11km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을 벗어나서 태양이 보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고도를 잡으면 아주 비행기가 조용해지면서 그때부터 승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다 의자에 안전벨트 메고 앉아있죠?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륙하는 거 그냥 쏜살같이 달려서 이륙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10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일 정도예요 이게 세포가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 내 체면과 작은 체면과 작은 자존심 이걸 잠깐 뒤로 놔두고 더 큰 체면과 더 큰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다 어떤 학자가 얘기했더라고 이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 돈보다 귀한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일을 하는데 죄다 돈이 든다는 것이다 안 돼요 죄다 돈이 들어요 돈보다 귀한 일이 무지무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그다음에 치료 못하는 누구를 이렇게 치료비를 대준다든가 그게 돈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돈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더 큰 자존심 그런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쓸데없는 과거 계급장을 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계급장을 안 뗀 사람들은 지금 리더 중에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급장을 안 뗀 리더가 있는 데는요 지맛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질이 멸려요 조직이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있다고 먹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낚시에 걸려요 반드시 낚시에 걸려요 공짜를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레비틴 박사가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륙하는 데는 100일간 정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비아 집단을 구축을 해야 되고 자기의 계급장을 떼야 되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 작은 것을 잠깐 뒤로 밀러두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체면이라든가 자존심을 손상하라 그런 게 아니고 손상됩니다 참 별의별 참 살다가 별꼴 다 본 적이 있어요 그 작은 걸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공짜는 없다 그리고 신은 새를 위해서 벌레를 만들었지만 벌레를 둥지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둥지에 넣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벌레를 잡는 것은 새 어미의 몫이에요 새의 몫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지만 그 기회를 선택하냐 마느냐는 차기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모두 이륙을 하는 데까지는 100일 정도의 정진이 필요하던 것을 아시고 이제 고도 비행을 하려면 우리 앞에 나온 리더들처럼 1만 시간의 정진이 필요합니다 모두 좋은 선택을 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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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